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험 준비하고 시험 치료 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시간은 23년 9까지 형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 개론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험을 보면 난이도는 제가 볼 때는 중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중도는 나왔지만 제가 했던 기본 이론 강의하고 판례 특강, 문제풀이 과정, 커리를 충실히 따라오신 분이라면 충분히 90점 이상의 고속점이 가능한 그런 시험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시험을 친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점수를 다 잘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형수법 같은 경우는 우리 검찰직하고 교정보호직 형사소송법 과목은 수험 과목 이름이 다르죠. 검찰직은 형사소송법인데 교정보호직은 형사소송법 개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20문항 중에서 이번에는 16문항이 똑같이 출제되었고요. 네 문항만 다르게 출제됐습니다. 형사소송 검찰직하고 교정보호직이 네 문항만 다르게 출제됐고 16문항은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네 문항도 난이도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둘 다 난이도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럴 바야 굳이 형사소송법하고 형사법 과목 이렇게 감옥을 나누어서 이렇게 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문제도 거의 16문항이 같고 난이도가 똑같으니까. 아무튼 이제 네 문항이 다르게 출제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분석해보면 이제 우리가 가장 강조했던 게 판례였죠. 역시 이번 시험도 판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추 계산해보니까 단순 계산으로 한 문항당 4개의 선지. 그러면 20문항이니까 단순 계산에서 80개의 선지를 두고 볼 때 판례가 그 중에서 한 75% 정도 출제되었고요. 법 규정 문제나 기타 이론 문제가 25%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압도적으로 역시 출제가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판례들 중에서 최근에 나온 판례도 최신 판례도 역시 출제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시간이나 최근까지 했던 문제풀이 과정에서 다 다뤘던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장이 실제로 문제 푸실 때 좀 반고하셨을 텐데 공부했던 것들이 다 나왔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 두세 개 정도는 다루지 않은 판례나 규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 자체를 정답을 맞추거나 못 맞추거나 이렇게 적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고요. 다른 선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은 고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형사수송법 문제를 보고요. 그리고 형사수송법 문제 끝나고 형사수송법 개론, 교정보호직 같은 개론이었죠. 그래서 네문항이 달랐다고 했으니까 네문항을 따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형책형, 나책형을 기조를 할 때 1번부터 4번까지가 문항 문제가 다른 문제고요. 5번부터 20번까지는 양쪽 다 문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사수송법 먼저 보고 끝나고 나서 형사수송법 개론, 1번부터 4번까지만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른 건데 1번은 많이 다뤘던 판례죠. 자기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자기 공범사건에 증언을 나가서 증언할 때 증인적격이 인정되는가, 증언과 업건이 인정되는가 이런 문제인데 자기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공범의 공판 절차에 나가서 증인으로 증언한다더라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형사수송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일이 없죠.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서. 또한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재심 절차에서 앞에서 증언했다는 이유로 재심에서 더 불륙하게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증언과 업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2번 선지 같은 경우에 이것도 문제풀이 시간에 다뤘던, 정면을 다뤘던 판례인데 148조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에서의 형사소추는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의 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미 내가 범죄를 범했고 그 범한 범죄에 대해서 내가 증언을 하게 되면 내가 범한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다. 공소제기되거나 형사소추할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증언함으로써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건 증언 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런데 2번 선지 보시면 이미 저지른 범죄의 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틀렸죠. 이미 내가 범한 범죄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증인의 증언에서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증언 거부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포함이 안 되겠죠. 그런데 2번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었고요. 3번 선지는 범행을 하지 않은 자가 피고인죄에서 범행사를 허위자발한 후에 공범에 대한 증인인 자격에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이것도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자기가 형사소출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역시 증언 거부권의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역시 다뤘던 판례입니다. 4번은 법규정인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업무상 비밀보호를 위해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데 증언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되죠. 거부할 때는 사유 소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 2번 문제 보시면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하자치호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1번 항소포기와 같은 철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해진 경우에 그 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죠. 자기 책임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착오를 일으켰다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검사에 의한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정도수다. 그래서 공소장 제출이 없으면 공소제가 불성립한다라고 여러 번 다뤘던 것이고요. 3번 선지 형성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공시송달을 명한다. 이게 이제 틀린 설명인데요. 법규정입니다.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출제가 잘 안 됐는데 이렇게 좀 예상밖의 선지로 출제됐습니다. 공송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송달을 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직권으로 공사를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틀렸고요. 4번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부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했다가 반의사부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에 공소제기하자는 취소된다. 항상 이제 공장변경이 있을 때는 현재 심판 대상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따져보라고 그랬죠. 애초에 이제 반의사부벌죄에서 고소 취소가 됐으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칭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반의사부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했다면 그 기소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공소장변경으로 공갈미수라는 일반 범죄 반의사부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로 바뀌었고 현재 심판 대상이 공갈미수니까 피해자의 처벌 불은 의사표시 이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거잖아요. 화자가 취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심판 대상이 공갈미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고소 취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화자가 취소되고 법원은 실제 심리에 판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그런데 1, 2, 4번의 경우 우리가 다 다루었던 판례들이기 때문에 3번을 몰라도 1, 2, 4번은 다루었기 때문에 1, 2, 4번 판례를 잘 알고 있었다면 정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었던 그래서 열심히 하셨다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3번에 공소재기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1번 선제 같은 경우는 공소재기되는 공소 범죄 사실 말고요. 다른 범죄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할 수 있는가요? 문제인데 이것도 판례를 다뤘죠. 다른 범죄 사실이라도 공소쇼가 이미 완성된 쇼가 완성된 범죄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형수폭기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출제되었고요. 2번 선제는 즉시 고발 범죄 조세범 철포법 위반 사건인데요. 고발 수사기관이 고발하기 전에 수사를 했다. 그럼 침고죄나 즉시 고발 범죄의 경우에 고소고발 전에 수사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고소고발은 검사가 공소재기할 때 필요한 이른바 소송 조건이지 수사를 개시할 때 필요한 수사 조건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기에 앞서서 수사를 먼저 했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수사에 의한 공소재기도 잘못된 게 아니겠죠. 그래서 공소재기가 절차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맞고요. 3번도 우리가 문제풀 시간에 다뤘는데 바로 공소권 납용 개념 우리 8월 달에 공소권 납용이라 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공소를 제기해서 피곤의 실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란권을 현재의 일탈해야 된다고 했죠. 특히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가 되려면 단순히 검사가 직무상 과실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피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4번 공소재기 된 사건에 대하여 불법 연행, 불법 구금 또는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의 위협사고가 있으면 그 위협한 절차에 의하여 수입된 증거가 배제된 것은 물론 공소재기 절차 자체가 위협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도 제가 강조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강조했던 것이 다 출제됐는데 수사를 위협하게 한 다음에 그 얘기에서 공소재기 했을 때 공소재기도 위협 무효가 되는가 문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그 수사가 위협한 함정수사라면 공소재기도 덩달아 위협 무효가 되지만 나머지 위협수사의 경우는 공소재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위협한 함정수사가 아니죠. 함정수사가 아니고 어떤 위협수사냐면 불법연행, 불법 구금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 같은 기타 다른 위협수사입니다. 이때는 8대가 수사와 공소를 별교로 보기 때문에 수사가 위협하고 그에게 수입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다양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검사의 공소재기까지 위법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리는 선지로 출바되었죠. 4번 문제 공소기각 재판 1번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다면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되더라도 공소가 판결을 해야 한다? 일단 간인이 없다라고 했죠. 공장이 여러 장일 때 한 장 이상일 때는 간인이 필요하죠. 작성자가 간인을 해야 됩니다. 이 간인을 하게 하는 것은 서류가 작성된 후에 서류가 일부 누락이 되거나 또는 교체되지 않았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요. 서류가 작성된 후에 일부가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없던 서류가 서류를 교체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 간인인데요. 그런데 간인이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공장이 누락된 게 없고 연속적으로 되었다.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단인이 없다. 그 하나만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소기 잘못했으니까 법원이 공소기약 판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간인이 없다 하더라도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면 공소기약 판결을 하지 않고요. 공소기약 하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공장의 기준은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법규정이죠. 공소기약 결정사유 우리 경포 취사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는 공소기약 판결을 해야 한다. 관할권이 없을 때는 관할에 의한 판결인데 재판권이 없을 때는 공소기약 판결이죠. 4번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사건을 심판하지 못하게 된 법원은 이거는 동일사건이니까 관련 사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관할 경합 문제죠. 관할 경합 문제에서 심판을 할 수 없게 된 법원은 공소기약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2번과 4번 선지는 공소기약 결정사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두 문자로 안겼던 공소기약 결정사유 3번은 공소기약 판결사유고요. 1번은 아예 공소기약 판결사유도 아니고 공소기약 결정사유도 아닙니다. 5번 문제 기피 문제 나왔네요. 우리 기피 같은 경우는 기피사유 재척사유도 판례 공부를 할 때 재척사유도 판례가 재척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가 두 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기피사유 같은 경우는 더 적었죠.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피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한 개밖에 없었다. 즉 법원이 피곤의 유죄를 피곤의 유죄를 예단하는 발언을 한 경우 이것만 기피사유에 해당한다 봤잖아요. 나머지 다 기피사유가 문제가 나오면 다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1번 선지는 기피원으로서 불공폐한 재판를 임려가 있는 때란 당사자가 불공폐한 재판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 이것도 강조했죠. 주관적 사정이라 객관적 사정인 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모두 기피사유에 해당한 기피사유가 된다고 했는데 두 분도 기피사유가 안 된다고 푸시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2번 3번 두 분도 기피사유가 안 되는 경우고 4번도 마찬가지로 기피사유가 아닙니다. 형수법이 정한 기간 내 재영역성 사건의 결정을 재판부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반으로 기피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번만 옳게 설명이 돼 있죠. 자 그 다음 6번 문제는 넘어가세요. 공판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 1번 보시면 형사의 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정 형성 정도 어느 정도 심정이 형성돼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느냐 바로 합리적 피곤이 범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돼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돼야 되죠. 바로 피곤이 범죄의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것은 논리와 경험치계의 기에서 유정사실, 즉 피곤이 범죄의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 없다는 말은 피곤이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무죄일지도 모른다는 그것에 대한 개연성인데 개연성이 없어야 되겠죠. 어? 피곤이 무죄일지도 모른다라는 개연성이 있다면 유죄 판결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피곤이 무죄 사실이죠. 무죄 사실이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봐도 의심이 없어요. 아, 무죄가 아니다. 유죄다. 라고 확신이 될 때에 비로소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좀 말이 어렵게 됐는데 일단 1번 판례는 1번 맞고요. 이것도 제기고르는 문제풀이 시간에 선택지에 들어있었던 판례의 질문 같습니다. 2번 검사, 피곤 또는 변호인은 공판 절사상 재판장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않냐는 때는 이를 이유로 인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인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유로 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이유로 인신청을 할 수 있냐면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만 이유로 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법원의 증거결정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유로 인신청처럼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유로 인신청도 법령에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만 할 수 있다. 즉 상당하지 않냐는 이유로 이유로 인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 선지에서는 법령 위반하거나 상당하지 않냐는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고요. 3번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사건이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겠죠. 다만 당의 형사재판에서 체술된 다른 증거 내용을 비춰볼 때 관련 사건의 확정 판결이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면 당의 이걸 파절일 수 없고 폐척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다뤘던 판례고요. 4번도 역시 제가 강조했던 판례죠. 공장일본주의와 관련해서 다뤘던 판례인데 처음에 공소제기 당시에 공장일본주의 위반 이어져 있었지만 피고인 측으로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법원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싶어 해서 절차 진행해서 증거조사 다 마치고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인데 막판에 판결 선고만 앞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공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그동안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 다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7번 문제 공장변경 검사가 제출한 공장변경 허가신청서 부분을 즉시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법원이 공판절사를 진행한 조치는 질차상 범죄위반에 해당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어때요 피고인의 방역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 등이 본질적으로 침해가 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것이 판결에는 영향을 미친 게 아니겠죠 2번 포괄일제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공판심리 중에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판이 있다 공소사실이 있고요 심리중이죠 또 다른 범죄사실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있죠 이 사이에 공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현재 심리중인 사실하고 추가로 발견된 사실하고 이미 그 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다 포괄일제 관계에 있다 포괄일제 관계 그런데 이건 이미 확정됐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다 동종이죠 포괄일제인 영업범 동종이니까 동종의 범죄에 대한 중간에 확정판결이 끼어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나눠진다 수개의 범죄로 분단 분리가 된다고 그랬잖아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을 심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수개의 범죄로 나누어졌으니까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하려면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죠 따라서 이거는 공장 변경이 아니라 따로 별도로 추가적인 기소 공소제기를 별도로 해야 되지 공소제기 없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심판 대상을 추가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론을 보니까 공소장 변경들 차이에서 추가할 수 있다 틀렸죠 이것도 강제점 동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이 끼었느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이 끼었느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이것도 다뤘는데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괴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상한 경우에 환송받은 항소심에서도 항소심으로 돌아왔으니까 상고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데 항소심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항소심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공장 변경이 허용된다 역시 다뤘던 판례고요 제가 다 다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문제풀에서 찾아본은 다 다뤘어요 4번 검사가 공장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이 이익이 되거나 어때요 피고인이 동의할 때는 구술에 의한 공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것도 강제했었죠 8번 문제 형수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 가장 짧은 문제였습니다 선택지도 짧고요 가장 짧은 문제인데 가장 짧은 문제는 고민이 더 많아지고 시간을 많이 끌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검사의 청구가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지에 구속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구속집행정지 법원이 피고인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지 검사에게 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직권으로 결정한다 이거는 똑같은 문제로 다루진 않았지만 수업시간에 기본이론 수업시간에 제가 구속집행정지는 신청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평소에 다루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자칫 틀리기 십상인 문제였습니다 구분 문제 형사결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추적이 활용되지 않는다 공소추적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니까 안되죠 이번 총공재판이 외부적으로 성립한 경우 재판의 내부적 성립하고요 외부적 성립이 있습니다 내부성립은 합의가 판사들끼리 법관끼리 합의가 된 상태고 내부성립 합의된 내용을 선고한 거죠 선고 판결을 선고했다면 외부적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외부적 성립했을 때는 어때요 이미 판결을 선고해버렸는데 법원이 그 재판을 처리하거나 바꿀 수 없겠죠 이미 없애려진 물이에요 이거는 따라서 이게 잘못된 판결이라면 당사자는 상소를 제기해서 상소심 법원이 외부성립한 판결을 파기하도록 해야 되지 상소 없이 바로 판결이 재판을 변경하거나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3번에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준항고 청구는 재판고지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야 한다 또 불복기간인데요 항소든 항고든 준항고든 전부 다 어때요 불복기간이 7일이라고 그랬죠 4번 선지 피고인과 공부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여러 번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딱 보면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번 선지를 몰랐다 하더라도 4번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판례가 정답으로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경찰 작성 공부관계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자신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를 쓸 수 있죠 312조 사항이 아니라 사망이 수용돼가지고 내용이 인정돼야 된다 내용을 부인한다면 유죄정보를 쓸 수 없죠 4번이 틀리게 출시되었습니다 10번 문제 재정위성 문제가 나왔네요 법원은 재정위성 서류를 송부하는 때부터 송부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사실을 통제한다 7일 이게 틀렸네요 숫자인데 10일 이내에 피의자하고 재정신청인에게 통제해야 되죠 10일 이내에 2번 검사의 불규소 처분은 물론 진정상격에 대한 입건전조사 즉 내사 종결처문도 대상이 된다 그렇지 않죠 재정신청의 대상은 바로 검사의 불규소 처분이고요 내사 종결은 수사 종결 처분인 불규소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팔렸죠 3번 재정신청이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각결제에 대한 제한고 제기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상속권 회복 청구권제에 따라 제한고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상속권 회복 청구제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상소에는 항소도 있고 상고도 있고 이렇게 항고도 있기 때문에 제한고 항고도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 제한고를 못했다면 역시 상속권 회복 청구에 따라서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도 제가 강조했던 거죠 제수자 특칙은 재정신청에서는 유독 조정되지 않는다 재정신청과 관련해서 제수자 특칙이 나오면 무조건 조정되지 않는다 라고 푸시라고 했잖아요 바로 출제됐습니다 10번 문제 11번 문제인가요 변호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도 역시 문제풀이 시간에 다뤘던 판례인데요 피고인이 범인일 때는 범인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그로하여금 범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틀렸죠 대표자만이 범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표자가 선임하자면 제3자한테 위임해서 제3자로 하여금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역시 변호인이 되는 자가 아직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 유서를 제출했다면 그 항소 제출 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설령 나중에 선임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3번 필요적 변호인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다음에 무죄 판결했다 꼭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인데 변호인 없이 심리를 진행해서 유죄 판결했다면 피곤이 당연히 변호인 없이 심리하는 것이 피곤이 불리한 유죄 판결에 미쳤다고 볼 수 있죠 변호인 있었다면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변호인 없이 심리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판결 결과에 미쳤다고 따질 수 있겠는데 그런데 변호인 없이 심리했지만 결국 피곤이 불리한 유죄가 아니라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그때는 문제가 없겠죠 그때는 그 무죄 판결이 변호인 없이 심리했다고 해서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무효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3번 구속된 피곤에 대한 변호인 여러 명인 경우에 변호인 접경교통행사가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12번 강대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에 행범체포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행범체포든 긴급체포든 체포 당시 사고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 상황을 기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그랬고요 그 판단에 대한 수사기관이 재량권이 인정되는데 그 재량권도 어때요? 경험치에 비춰 현대의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협한 체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12번 맞고 니온도 우리가 다뤘는데 구속기관 연장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구속기관 연장 기간은 어때요? 애초에 구속기관이 만료된 날부터가 아니라 만료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그랬습니다 만료된 날부터 기산된다 틀렸고 디근도 제가 강조했잖아요 체포구속 적법인사 청구권하고 보석 청구권자를 구별해야 된다 체포구속 적법인사 청구권은 피의자한테 인정되는 것이고 보석 청구권은 피의고인한테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디근보니까 보석 청구권인데 피의자가 나옵니다 피의자가 나와서는 안 되고 피의고인이 나와야 되겠죠 피의고인, 피의고인, 변호인, 법배직형, 가동고까지 리얼돈이 최근 판례로서 우리가 강조했던 판례입니다 바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별도로 영장에 특정되어 영장에 특정이 되어있어야 된다 라고 했었죠 맞는 설명으로 출제되었습니다 13번 문제 이것도 우리가 정면으로 다뤘던 판례입니다 문제에서 정면으로 다뤘던 판례고 여기 또 포괄죄와 관련된 판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포괄죄가 있는 게 있는데요 사기 행위들이 여기 이제 C만 기소가 돼가지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여기에 미치는가 어때요? 판결 선고실을 기존에 잘라가지고 판결 선고 이후에 보면 D는 기판력이 아예 미치지 않고요 그렇다면 판결 선고 이전에 보면 A, B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칠 텐데 다만 기판적인 미친과 여부는 우리 판례가 두려워 나온다고 그랬잖아 바로 C에 대한 한 기소가 상습 사기로 즉 가정적 구속요건으로 기소되었는지 그러면 단순 사기 즉 기본 구속요건으로 기소되었는지 따라 다르다고 그랬죠 상습 사기로 기소됐다면 기판적이 미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 사기로만 기소됐다면 이 C에 대한 확정 판결 기판적은 A, B에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확정된 후에 보니까 이 문제는 단순 사기로 기소됐네요 단순 사기로 기소되었으니까 확정되더라도 이 기판적은 A, B에 미치지 않습니다 A, B에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A, B는 따로 추가로 기소해서 법원의 실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정답은 3번에 단순 사기죄의 기판적은 추가 기소는 상습 사기죄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법원은 실체 판결을 해야 된다 기판이 미친다면 이게 애초에 상습 사기로 기소했다면 또 이걸 상습 사기로 기소했다면 기판이 미쳐가지고 연수 판결을 해야 되지만 애초에 이게 단순 사기로 기소됐기 때문에 상습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판이 미치지 않고 실체 판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춰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 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한 것은 이게 봐겠죠 이것도 다뤘던 판례입니다 2번 피고인 출석을 요하는 재판에서 법원이 공판기 1의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 1의 증인심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했는데 그 다음 공판기 1의 증인은 출석했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이 없이 출석 안 했을 때 법원은 이미 출석해 있는 증인한테 어떻게 한다? 공판기 1 외 증인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공판기 1의 그 증인신문조사에 대한 선응조사를 하는 것은 바로 증거 조사일자로서 척박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것도 다뤘고요 3번 증인신문에 있어서 변호인에 대한 차표 설치 우리 피고인과 증인과 차표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방청인 사이에 피고인과 검사 사이에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전부 다 아 피고인 아니죠 증인이죠 증인과 죄송합니다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증인과 검사 사이에 증인과 변호인 사이에 증인과 방청인 사이에 다 차표 설치를 설치할 수 있는데 다만 증인이 변호인 다른 사람이 아닌 변호인의 존재 때문에 심지어 위축돼서 증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변호인과 사이에 차표 설치하는 것은 예의적인 경우에 허용된다고 했죠 가능한데 예의적인 경우에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는 221조 2 바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제도인데요 여기서 이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 요건이므로 피고인, 피의자나 변호인이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 위협하다 이게 틀렸는데요 이 참고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의 참여는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 필요한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4번은 조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5번 전문심리위원 제도 전문심리위원은 공부한 길에 하나여 재판자 허가를 받아서 소중결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심리위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공부한 길에 하나여라고 되어 있죠 항상 이렇게 단정적으로 한정적으로 출제가 되면 항상 그걸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역시 그것도 틀렸는데 공부한 길에 하나여기 틀렸죠 전문심리위원은 공부한 길에 한해서가 아니라 공부한 준비 절차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절차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길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이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 예술이 있을 때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한테 구술이나 서면으로 어때요 의견 예술 기회를 주셔야 되겠죠 3번 재작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어때요 절차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전문심리위원은 자신한테 재작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자신은 자 그리고 4번은 이제 8련대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하고 이를 준수함에 있어서도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제하여 당사의 참여 기회가 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세심한 배를 해야 한다 이것도 그대로 문제풀이 시간에 다뤄셨습니다 16번 재체포 재고속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기본이론 시간에 판서하면서 정리를 싹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경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재체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한되죠 체포구속 척부심에 의한 석방결정했을 때는 재체포가 제한되는데 어떻게 제한되냐면 도망하거나 재정을 임멸한 때 임멸한 때 이렇게 암기했었죠 도인 이렇게 암기했었고 도인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자석방의 경우는 도인에다가 출 조 도인 출조 네 가지였죠 도인 출조 그리고 피의자 재구속 제한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안에서만 재구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이게 나왔네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보증금 납입조건으로 석방한 피의자가 주거제한이나 법원이 정한 조건 조조조 조건 위반 주거제한 등 조건 위반한 경우에 재체포 재구속이 가능합니다 재차체포가 구속할 수 있다 맞네요 이번 경우는 이제 체포구속 적법심사 결정에 한 석방인데 도망은 맞는데 그게 보니까 증거를 범죄의 증거를 임멸할 염려가 이들만 충분한 이유 아니죠 실제로 증거를 임멸했을 때 재체포 재구속이 가능하고 그럴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체포 재구속을 했으면 안됩니다 3번 보증금 납입조건으로 역시 석방의 경우에 재체포 재구속을 할 수 있는 경우 바로 도인출조 한정되는데 그게 보면 피해자당을 해야 할 염려 있죠 피해자당을 해야 할 염려는 해는 없잖아 그렇죠 해는 없어요 그리고 4번의 경우에 영장에 대한 체포가 제한이 안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피해자 재구속처럼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17번 형사수공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형세판의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소혹적 적극적이 아니라 소혹적 진실주의가 헌법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검사에 대해서 무기대명의 원칙상 원칙이 보장하는 절차를 상렬 헌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그리고 2번 선지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론을 일과 수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김영란에 소명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의 다른 규정에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제가 다뤘는데 법원성과 관련해가지고 검찰 징수 사무 규칙은 법원성이 인정되는데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은 법원성이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법률의 다른 규정에는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3번 선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많이 다뤘죠 바로 지방법원과 법원과 지원사의 관계는 사이 관할 분배는 토지관할이 분배의 문제지 한 법원 내의 사법행정사무의 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고 있었죠 토지관할 분배니까 그 말은 결국 지원의 토지관할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본원에도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별도로 따로따로 판단해야 되니까 3번이 틀리게 설명되었고요 3번 우리나라 군인이 전시회 범한 성폭력범죄 처벌대행안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군사법원이 체포력범죄가 당연히 상호조 생각해보더라도 군사법원이 제법원을 가지겠죠 일반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이 제법원을 가질 겁니다 팔리기도 한데 이 팔리는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호조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잖아요 전시회 평신하고 전시회 그것도 군인이 범죄를 보냈다면 당연히 군사법원이 제법원을 가질 겁니다 18번 문제 전문증거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진술이 기준 서류가 그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상될 것이라는 이유로 그 서류 증거는 인정된 다음에 전문증거 아니라서 인정됐는데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상호할 때는 또 어때요 다시 전문증거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것도 정면으로 똑같이 문제풀이랄 때 선제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검사가 작성한 피곤아인자에 대한 진술조사에 관해서 피고인이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라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부동의한 부분을 제한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동의한 걸로 봐야 되냐 그렇지 않았죠 그 조사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나 지지로 해석해야 된다 그 조사체에 대해서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지지로 부동의한다는 지지로 해석해야 되는데 선제에서는 동의한다는 지지로 해석해야 한다 틀리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증언을 공판장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314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특히 그 증언 거부가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막론하고 모두 31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풀자고 그랬죠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참고인 진술을 내용을 하는 조사정언은 조사정언 전문 진술인데 피곤이 진술을 내용을 하는 전문 진술이 아니라 피곤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전문 진술 314조 2항 같은 경우는 그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수술 병 등의 이유로 법정에 나올 수 없고 특신 상태가 증명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원 진술자가 만약에 법정에 나왔다면 출석했다면 바로 사망 질병 소절병 등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진술할 수 없다는 이른바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따라서 그 조사정은 증거로 쓸 수 없는 겁니다 19번 재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정처벌금지 원칙에서 처벌은 이것도 딱 이까지 읽으면 이거 여러 번 풀었구나 바로 결론을 보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일체의 제재나 불리익 처분은 모두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형사처벌을 의미하지 다른 일체의 제재나 불리익 처분은 이게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위 1심 재판서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면서 1심이 선관 판결 내용을 실제로 변경하여서 확대하지 않고요 바로 오기가 있을 때 명확한 오기가 있을 때 경정한 거니까 판결 내용 자체를 실제로 바꿔서는 안 되겠죠 공소 제기 후에 판결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이 경과하면 이른바 의제 공소 의제 공소시회가 완성돼서 일반 공소시회가 완성된 것처럼 면소 판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4번에 간통사건의 유죄 판결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서의 종전합판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 이 판결에 대한 재심개시 결정이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서의 유형결정 이후에 확정되었다면 무제판에 이것도 다뤘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공소를 했는데 적용법령이 헌법재판서의 위헌결정 으로 무효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적용법령을 정해가지고 공소 제기했다면 이때 법원이 어때요 당초부터 위헌 당초 위헌인 법령에 근거해서 공소했기 때문에 무제판결이 무제판결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간통사건이었는데요 옛날에 우리 헌법재판서의 간통죄 규정에서 합헌결정 한 적이 있습니다 합헌이다 물론 그 뒤에 위헌으로 바뀌었는데요 간통죄 형법상 간통규정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공소적이었죠 그리고 위협판결이 났어요 이게 확정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간통죄 규정이 위헌 내부가 문제돼가지고 또 헌법재판을 물어보니까 이때는 헌법재판을 위헌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전의 유제판결에 대해선 재심 재심이 청구된 거죠 그럼 재심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느냐 이 경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때 간통행위는 바로 범죄가 그 간통죄 규정이 합헌이었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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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재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했으면 안되겠지 그래서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이때는 무죄 판결을 해야 될 경우가 아니다 20번 문제 재심 문제입니다 재심 사유 중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지 여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쳐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애초에 유죄 인정이 증거로 썼던 증거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 서로 모순된 증거 무죄 증거까지 모두 종합적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역시 완전히 다뤘죠 재심 18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대상 사건과 별개의 공사를 추가한 내용의 공정별 하거나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수 없다라고 공부했었죠 특별사무으로 형성적이 상실됐다면 우리 이제 3회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공소적이었을 때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3회는 일반 사물만을 의미한다 특별사물만을 의미하지 않나 그랬죠 이때는 특별사물만을 의미하는 면소 판결을 할 게 아니라 실제 판결을 해야 되겠죠 4번 경합법관계는 수기 범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한계형을 선고하는 불가본의 확정 판결에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 사례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 사회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애초에 불가본의 한계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불가본적이라서 모두에 대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재심 판결할 때는 한계형을 선고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그 재심 이유가 없는 부분을 심리해야 되지 그 자체의 유죄를 무죄로 바꾸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니까 그 부분에서만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틀렸죠 일단은 불가본적이라서 모두에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되지만 다만 재심 이유가 없는 부분은 한계형을 선고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뿐 결론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형사소송법 문제는 다 살펴봤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개론 네 문제가 달리 출제되었는데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론 네 문제를 맞아 보겠습니다 역시 나체형 1번부터 4번까지인데요 1번 보시면 위수정법칙이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 사법경찰관이 혹수법에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후에 피압수자로부터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았다 애초에 영장 없이 위협하기 압수한 다음에 그 후에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았다고 달라지지 않죠 요새 위협하기 수입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증거는 인정이 안 되고요 압수물은 물론이고 임의제출 동의서 역시도 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역시 많이 들었는데 전자정보를 현장에서 이제 출력 복제항방이 불가능해가지고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서 복제탐색 출력할 때 이때 수사기관에서도 역시 어때요 참여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3번도 다뤘습니다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영장심병이 참여한 검사 다시 수사에 관여하더라도 수사가 유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4번 선지 역시 이것도 다뤘죠 바로 구속소감된 자에 대한 자에게 압수된 그 휴대전화를 주면서 피곤한 전화를 걸어라 해가지고 전화를 걸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시켜가지고 녹음했죠 이거는 이제 통화 당사자인 한 사람이 녹음했지만 실질적인 녹음 주체는 그걸 지시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제3자가 녹음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통비법 위반이 되고 증거를 쓸 수 없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피고인 특정 문제 소송 모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 피고인이 탄의 성명을 모형한 경우에 검사가 공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서 공소장 변경 조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즉 공장 정정 공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면 된다고 그랬죠 피고인 표시 정정은 공장 변경이 아니다 변경과 다릅니다 그렇죠 공장 변경이라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텐데 공장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도 받을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바로 틀렸습니다 나머지 7곳이 다 다뤘던 것이고요 3번 문제 반의사 5월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반의사 5월째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이 변경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소약이나 법원에 자신이 처벌 부른 의사 표시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피의자가 피의자나 피고인과 합의해가지고 내 대신 변경한테도 내 대신 처벌 부른 의사 표시를 해달라고 권한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이라도 반의사 5월째가 아닌지 해서 반의사 5월째로 공장의 변경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는 또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처벌 희망 의사 처리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한해서만 가능하니까 항소심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의사 5월째에서 처벌 희망 의사 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촉하다고 했고 4번 반의사 5월째의 경우에 처벌 부른 의사 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를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요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어때요 이것도 강조했는데 친구들이 고소 같은 경우는 사망했다면 가족이 대신할 수 있는데 반의사 5월째의 경우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대신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바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4번 상소 및 특별열차 약식 명령에 대한 정기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에 재심 대상은 뭐가 돼야 되지 약식 명령이 있었지만 불복에 정기판이 있었고 정기판에 판결이 있었으니까 약식 명령의 혈액이 없어졌으니까 싫어든 약식 명령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정기판의 판결이 대상이 돼야 되겠죠 재심 대상이 돼야 될 겁니다 이번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강구한 채 필요에 대하여 약식 명령을 발령하여 확정된 경우는 판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확정된 약식 명령에 사실 오인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 없고 없고 다만 법령을 잘못 정했으니까 재심이 아니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봤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비약상고인데 비약상고 비약상고 개념 우리가 공부했었고 비약상고 상고죠 상고 상고니까 판결에 대한 불복이 상고잖아 결정해라 판결에 대한 불복이 항소, 상고, 비약상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3번에 보니까 1심 법원이 결정에 대해서 비약상고의 대상이 된다 틀렸습니다 판결만이 1심 판결만이 비약상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3번 약식 명령을 발령한 법관이 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하는 경우 이때 어때요? 이때는 항소심 판결에 관여했으니까 재척 사회에 해당된다고 보면 판례 중에 한 게 있죠 그래서 4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2번, 3번 선지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비상상고나 비약상고를 우리가 공부를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핵심 개념 그러니까 비약상고는 상고다 상고 상고니까 결정이 아니라 판결에 대한 불복이구나 그것만 알고 있었다면 정답은 고를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3년 국가지 형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 괴로운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여러분들 수험 치료 내시나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무기의ari U-4-0-8-8-9-6-5-6-6-6-6-7-7-3-7-0-5-7-5